서울시는 한국철도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와 서울역에서 거리노숙인 자활자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협약에 따라 서울시와 한국철도는 서울역과 영등포역, 청량역 일대 노숙인 등 40명을 희망의 친구들로 선발해 이달부터 6개월간 한국철도에서 제공하는 일자리에 참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. 참여 인원이 가장 많은 서울역은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가 사업단을 운영하며 영등포역은 농달샘 드롭인센터와 영등포구가 청량역은 브릿지종합지원센터와 동대문구가 한국철도와 협력해 사업을 운영합니다. 선발된 이들은 하루 3시간씩 월 60시간 근무하고 식대와 수당 등을 포함해 월 약 77만 원을 받습니다. 서울시는 또 선정된 희망의 친구들 참여자에게 월 27만 원 안팎의 임시 주거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.